혼자여서 좋은 점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아니어서 좋은 점도 있어요 오롯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있고 싶은 곳에 머물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심심할 수 있겠지만 뭐 어, 나 결국 혼자 왔어 또 전화할게 웃고 넘어가는 여유도 부르고 혼자일 때 왠지 더 너그러워 지는 날 또 전화할게 또 전화할게 또 전화할게 또 전화할게 또 전화할게 또 전화를 해야 할게 또 전화할게 또 전화할게 stal 좋고 arch